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제 5섹션 피버테이블 및 피버차트 보고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버테이블이 뭔지 먼저 알고 가셔야 되겠죠? 피버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인데 PIVOT 사전적인 의미가 중심, 중심축 또는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엑셀에서의 피버테이블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를 쉽고 빠르게 분석, 유약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그게 피버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쉽고 빠르게 분석, 유약해주는 대화형 테이블이다. 물론 엑셀에서 입력한 목록이라든가 레코드 목록이라든가 외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도 가능하고요. 다중통합 범위도 가능한 거고 다른 피버테이블을 바탕으로 해서 피버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통계 분석표를 작성할 수 있다. 말장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버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엑셀 레코드 목록에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할 경우에 일단 목록 내부의 셀 포인터를 위치시켜야 된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삽입 탭에 피어그룹의 피버테이블이 있어요. 이건 잠시 후에 한번 직접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작성된 피버테이블의 레이아웃은 마우스를 트래그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할 수 있다. 말장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데이터라든가 다중통합 범위를 가지고 작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필드에 다양한 조건 지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룹 지정도 가능해요. 그룹별로 데이터 집계가 가능하다. 날짜라든가 숫자,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를 가지고 그룹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피버테이블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엑셀 목록에서 여기 안에 클릭하고 난 다음에 삽입의 바로 이 부분이죠. 피버테이블을 누르고 피버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면 표 또는 범위 선택 지금 우리가 미리 했죠. 그 다음에 클릭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도 가능하다. 이거 조심하시고 아울러 이제 피버테이블 보고서 넣을 위치는 새 워크시트 또는 기존 워크시트 가능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또 말장련 조심하셔야 되겠죠. 나중에 기존 워크시트에만 이렇게 또 말장련 할 수 있으니까 새 워크시트에도 가능하다. 조심하시고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에 선택하고 위치를 이 정도로 뒤에 12 정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버테이블 필드 몽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성명을 우리가 행 레이블에다 넣겠다. 행 레이블 됐죠. 그 다음에 부서명은 보고서 필터에다 넣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넣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트랙에서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일반 엑셀 엑셀스는 그냥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니까 값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 값은 열 레이블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 필터, 행 레이블, 열 레이블, 그 다음에 값 여러분들 이렇게 또 구분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피버테이블의 결과인데 여기 지금 부서의 영업부 확인을 누르게 되면 영업부만 그 다음에 전산부, 그럼 전산부 그 다음 홍보부, 그럼 홍보부만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런 효과가 바로 피버테이블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두 확인 자 피버테이블 됐나요? 자 요번에 피버차트 가겠습니다. 피버차트라는 건 뭐냐면 그 피버차트 아직 우리가 차트는 배우지 않았지만 그래프 차트는 배우지 않았지만 가겠습니다. 피버차트 작성 시 자동으로 피버테이블도 함께 만들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피버테이블을 만들지 않고는 피버차트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말장애는 조심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피버차트잖아요. 그죠? 피버차트이기 때문에 피버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피버테이블과 피버차트를 함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피버테이블을 삭제하게 되면 피버차트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신 그 대신 피버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되는 것 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삭제되는 게 아니고 피버테이블을 삭제하게 되면 피버차트는 피버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되는 것 뿐이에요. 요 말장애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텍스트 그대로거든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 피버테이블 구성요소 일단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보고서에 필터 필터 필드가 있고 아까 우리 구서명으로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갓필드 바로 이 부분이죠. 갓필드 그 다음에 열 레이블 열 레이블 그 다음에 위쪽이요. 핵네이블 여기 핵네이블이죠? 여기 이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 필터 부서명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갓 영역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핵네이블 여기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구성요소 알아봤고요. 그럼 우리 피버테이블 피버차트 만들기 한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하고 제가 딜리트를 누르면요. 피버테이블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삭제가 안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딜리트 이렇게 해야지만 전체가 다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피버차트를 만들건데 현재 피버테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차트를 만드는 경우는요. 지금 여기서 피버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피버차트를 제가 누르겠습니다. 피버테이블 및 피버차트 만들기인데 범위는 지금 여기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어디다 만들거냐면 기존 워크시트 여기다 만들건데 자 확인 그러면 뭐냐면 차트가 나오기 전에 테이블이 먼저 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이 먼저 등장을 해야 된다. 아까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차트를 만들려면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부서명 이쪽으로 넣고 됐죠? 이렇게 해서 차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제 조심하실 건 뭐냐면 지금 이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 위에 피버차트 도구 그래서 디자인 그죠? 차트 스타일 차트 레이아웃 아직 우리가 차트를 배웠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하지만 차트 스타일 바꿀 수 있는 거고 레이아웃 바꿀 수 있는 거고 우리 뭐 차트 가면 또 하나하나 배울 테니까요. 그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할 수도 있고요. 소식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됐죠? 아무튼 피버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차트를 만들려고 그러면 피버 테이블도 만들어져야 된다.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만들고 난 다음에 차트가 이제 생성이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차트를 눌렀을 때 피버 차트 도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피버 차트 도구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면 삭제를 하게 되면 차트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를 누르면 그냥 차트 도구예요. 이제는 피버 차트가 아니고 그냥 차트입니다. 아까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피버 차트 같은 방법으로 또 같이 가죠? 부서는 필터로 바꾸고 자, 이렇게 됐죠? 뒤에는 지금 피버 테이블이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피버 차트 도구에서 차트 종류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차트 할 때 하나하나 배울 건데 현재는 세로 막대역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확인 차트 모양이 바뀌죠? 눈에 띄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분산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분산형을 누르고 바꾸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피버 테이블 데이터로 만든 차트에서는 바로 이겁니다. 분산형이라는 게 있고요. 거품형이라는 게 있고 차트의 종류예요. 주식형 차트가 있는데 이 종류를 사용할 수 없다.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피버 차트에서는 피버 테이블을 가지고 차트를 만든 피버 차트에서는 분산 거품 주식형 차트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분거주 분산 거품 주식 바꿀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됐네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피버 테이블 및 피버 차트 만들기 방금 전에 했던 방법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피버 차트를 만든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 필터에는 안 좋고 열레이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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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이렇게 해서 대출 상품하고 대출 상품은 행 레이블에 왔고 대출 가능액 하고 대출 금액 기간만 여기 갑쪽에 왔죠? 이렇게 해서 피버 테이블을 만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버 테이블을 또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이죠. 이번에는 기존 워크시트에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죠. 이번에는 고객 코드를 행 레이블에다 넣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대출 금액을 합계에다 넣고 그 다음에 대출 기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다 손치고요. 그 다음에 피버 테이블 이동이 가능해요. 피버 테이블을 새 워크시트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바로 피버 테이블 이동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지우기는 레이아웃 지우는 걸 의미하는 거고 어렵지 않죠?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자 피버 테이블 레이아웃 만들기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거죠? 그 열 레이블 그 다음에 값 대출 대출 그 다음에 행 레이블 대출 상품 이렇게 나와있죠? 드래그를 해도 되고 클릭을 한 다음에 조절해도 되고 이미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기 값필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값필드 설정 이것도 이제 직접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직접 보여드릴까요? 이걸로 갈까요? 차트를 옮기고 여기 보면 지금 차트를 다른 쪽으로 넓은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됐죠? 지금 여기 보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값필드 설정이 있죠? 값필드 설정을 누르고 여기에 지금 우리는 합계를 구했거든요. 합계를 안 구하고 뭐 평균 확인 이렇게 되면 평균으로 바뀌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평균 지금 평균으로 다 바뀌고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값필드 설정에 가서 해당되는 함수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 그 다음에 곱 숫자 개수라든가 표범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표범 분산 그 다음에 분산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 물론 표시 형식을 눌러서 우리가 컨트롤 플러스 1번 누른 셀 서식의 효과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피버차트 만들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미 보여줬었는데 새로운 피버차트를 만들 때 삽입표의 피버테이블 피버차트 기억나시죠? 이때 피버테이블 보고서도 함께 만들어진다. 아까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이미 작성되어 있는 피버테이블 보고서를 가지고 차트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럴 때는 피버테이블 도구에 옵션 탭에 도구에 가시면 피버차트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 작성을 한다. 그 다음 조심하실 건 뭐냐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분산 주식 거품형 차트로 변경할 수 있다. 이걸 제외한 다른 차트로 변경 가능하다. 얘네들은 안된다라는 거죠. 얘네들을 제외한 다른 차트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거지. 말장년 조심하세요. 얘네들은 안되요. 이해하셨죠? 분산 주식 거품은 안된다라는 거 어디에서 피버차트 됐죠? 아울러 일반 차트의 서식 지정과 차트 종류 선택 이거는 피버차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차트를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차트 배울 때 피버차트에서도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하시면 되는 거고 분산 주식 거품 차트로만 변경이 안된다. 알고 하시면 되겠죠. 피버테이블에서의 옵션 탭 가겠습니다. 옵션 탭에 보면은 옵션 같은 경우 이 부분이죠. 옵션 피버테이블 옵션에서 다양한 옵션 지정 가능한 거고 필드 설정은 방금 전에 각 필드 설정 같은 효과고요. 그룹은 말씀드렸었죠? 날짜라던가 숫자 문자열 같은 경우 그룹 지정 가능하고 또 해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렬 기능도 있습니다. 정렬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로 고침 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세로 고침 세로 고침 그 다음에 동작 지우기 아까 우리 피버테이블 이동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 레이아웃 지우기 보여드렸었고 그 다음에 도구 피버차트 수식 이것도 이따가 한번 우리 시습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표시 숨기기 필드 목록이라든가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 또는 필드 머릭을 표시할 때 또는 숨기기 할 때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볼까요? 자 지금 이거를 다시 우리가 지우고요. 다시 만들죠. 자 삽입의 피버테이블 와서 기존 워크시트 이 정도에다가 확인 성명 부서 부서는 필터로 가고요.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에서 지우한 컴일반이 80이에요. 엑셀이 90이고 엑셀스 100입니다. 근데 점수가 잘못됐어요. 100점입니다. 100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다 클릭하니까 지우안에 어디야 여기죠? 80, 90 변동이 안되네요. 자 명심하셔야 됩니다. 피버테이블에서는요. 자동으로 안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변경되면요. 피버테이블 안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이 세로고침 기억나시죠? 옵션에 세로고침을 누르게 되면 100점 100점 바뀌죠. 바로 세로고침을 하셔야 돼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자동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거짓말 치겠죠? 말장량 조심하시고 세로고침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피버테이블에서 가장 명심하셔야 될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그 피버차트도 마찬가지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황당해라는 사람은 0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0점 0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옵션에 보시면은 옵션 여기 가면은 빈셀 표시가 있어요. 빈셀 표시 빈셀 표시 자 확인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빈셀 표시 0,0 나오죠? 그런데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안 했어요. 데이터 입력을 안 했습니다. 데이터 입력을 뭐 실수든 고유든 아무튼 입력을 안 한 상태에서 피버테이블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기존 워크시트로 확인 그 다음에 성명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개수로 되어있죠? 개수로 되어있으면 값필드 설정 가서 합계로 바꾸면 돼요. 합계 자 됐죠? 자 여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황당해라는 사람 컴일반 엑셀 점수를 입력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빈셀로 나타나는데 옵션에 가셔가지고 빈셀 표시가 지금 체크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빈셀 표시가 됐죠? 그런데 이걸 해제하게 되면 여기는 입력을 안 했지만 여기 0,0으로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빈셀 표시를 체크하게 되면 빈셀로 표시가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필드 설정은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피버 테이블 옵션 자 이 부분 바로 가기 메뉴에서 피버 테이블 옵션을 선택한다. 그럼 피버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방금 전에 봤듯이 빈셀 표시 오류값이 있을 경우 오류값을 표시해주는 거고 또 요약 및 필터에 가시면 열의 총합계 또는 행의 총합계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는 지금 안 나타난 건데 바로 여기죠? 오류값 표시, 빈셀 표시 이 부분 방금 전에 봤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에 가시면 행 총합계 표시 또 열 총합계 표시 체크해서 설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계산 필드 삽입 및 삭제하기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작성을 했는데 또 다른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계산한 필드를 삽입하는 기능이다. 말 그대로 계산 필드 삽입이고 요약함수 및 사용자 지정 계산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계산 필드를 우리가 유저가 직접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여기 옵션에 가시면 아까 우리 수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이 수식에 계산 필드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이미 컴일반 스프레드 데이터베이스 합계는 구해놨는데 여기에 뭔가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럴 때 수식에 계산 필드 단추를 누르고 난 다음에 계산 필드 삽입이 나오면 여기다 평균 산출하겠다. 그 다음에 는 가로 열고 컴퓨터 일반도하기 스프레드 시트 도하기 데이터베이스 가로 닫고 나누기 산 평균을 구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추가가 돼요. 저희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 필드 삽입하기 지금 결과죠?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요걸 나타내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엔 없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면 수식에서 계산 필드 그럼 계산 필드 삽입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평균 산출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0은 지우고요. 가로 열고 컴퓨터 일반이죠? 컴퓨터 일반 더하기 그 다음에 스프레드 시트 더하기 데이터 베이스 가로 닫고 나누기 3 이러면 평균이 구해지겠죠? 추가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바로 이쪽에 평균 들어왔죠. 이렇게 해서 계산 필드를 갖다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다시 삭제하고 싶을 때는 이름에서 평균 산출 누르고 난 다음에 삭제를 누르고 확인 누르게 되면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계산 필드 삽입이에요. 어렵지 않죠? 계산 필드 삭제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피버 테이블 필드 값 설정 및 그룹화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에서 여기에 값필드 설정에서 데이터 함수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세로 거치면 아까 말씀드렸었죠? 피버 테이블은 원본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지만 원본 데이터가 변경될 때 자동으로 피버 테이블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 이거 알고 가셔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버 테이블에서 데이터의 세로 고침을 실행하거나 또는 세로 고침 도구를 클릭해서 그렇죠. 말 그대로 세로 고침을 해주라. 안된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 세로 고침해서 세로 고침해줘야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바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룹화에 관련된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룹화 가겠습니다. 여기죠? 지금 여기 보면 피버 테이블을 지금 하나 또 오늘 피버 테이블 계속 만들면 여러분들도 좋죠? 만드는 방법 눈이 익히셔야 되니까 자 날짜 행네이블로 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성명 부서명은 필터로 가게 하고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됐죠? 그 다음에 성명은 일단 이쪽으로 한번 밀고 날짜를 먼저 보려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그룹이 뜨죠? 그룹에서 초분시일월 분기 연 이런 식으로 그룹화 할 수 있어요. 그룹화 할 수 있어요. 됐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또 그룹 해제 그럼 그룹이 해제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룹 해제예요. 그래서 그룹이라는 거는 숫자, 날짜 문자율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피버 테이블 및 피버 차트 보고서 중요한 거 위주로 시습까지 다 해드리고 하나하나 보여드렸는데 이 피버 테이블은 실무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버 테이블 시험을 떠나서라도 잘 알아두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피버 테이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싣고 빠르게 분석 요약해준다. 또 피버 차트 작성 가능하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고침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목표값 찾기와 시나리오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